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필타운님이 지으신 주식투자 절대 법칙입니다. 필타운님은 1000달러로 주식투자를 시작해서 5년 만에 100만 달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타운님이 어떻게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정해서 100만 달러를 벌게 되셨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저번 시간에 배운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4M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멋진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4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1. 기업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가? 2. 기업의 혜자가 넓은가? 3. 기업의 경영진이 훌륭한가? 4. 기업이 안전마진을 크게 제시하는가? 입니다. 이번 시간에 볼 게 4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혜자가 넓은가에는 빅5라는 지표가 있었거든요. 이 빅5라는 지표는 1. 투하자본 수익률 2. 매출액 증가율 3. 주당순이익 증가율 4. 자기자본 또는 주당순자산 증가율 5. 잉여 현금 흐름 증가율입니다. 여기서 투하자본 수익률은 1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4가지는 10년 동안 연 10% 이상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구하는 기업은 4M에서 3가지 M이 만족되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해서 적정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 사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3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싸다고만 해서 기업을 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어떻게 해서 적정 가격, 여기서는 정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9장 정찰 가격 계산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익숙해질 뿐이다. 즉 여기에 계산식이 나오는데 사치 연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익숙해지면 저절로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찰 가격은 금융집단 내에서 내재가치, 적정가치, 소매가격 등 다른 여러 이름으로도 불린다. 정찰 가격이란 기업의 적정한 가격을 뜻하며 지나치게 높지도 지나치게 낮지도 않은 가격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장이 매겨야 할 기업의 가격을 의미한다. 절대법칙 투자의 핵심은 주식을 구입할 때 주식이 기업이며 기업은 종이조각 이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은 장차 오너들에게 창출해줄 돈의 크기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기업의 정찰 가격이 얼마일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정찰 가격을 알아내는 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전문 분야였다. 그는 워렌 버핏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줬고 버핏은 이를 조금 수정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나 연설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내 스승인 울프가 내게 그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 나는 그것을 오늘날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게 약간 변경했는데 이것이 바로 절대법칙 투자다. 기본적인 수식만 필요함으로 몇 번 반복해서 연습하면 저절로 계산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여러가지 숫자를 대입해야 하기 때문에 꽤 당황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천천히 차분하게 연습하길 바란다. 각 부분을 다시 읽어라. 뒤에서 계산기 없이 정찰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기본 규칙을 알려줄 것이다. 이를 익히면 계산 원리를 쉽게 이해해서 정찰 가격을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안가 어떤 숫자가 나오든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 능숙해져서 계산하지 않고 숫자를 흘끗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서 그 의미를 즉시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는 72의 법칙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72의 법칙이라는 것은 72를 증가율로 나누면 자신의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24% 수익률으로 자금을 굴리면 72 나누기 24 하면 3년이면 자신의 원금이 2배가 될 수 있고요. 36%로 원금을 굴리면 72 나누기 36 하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년이 되면 자신의 원금이 2배가 되는 법칙입니다. 워렌 버핏이 적정 가격을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적정 가격이 계산되지 않는 기업은 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암산이 약간 되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제공하는 방법대로 하면 암산으로도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정찰 가격을 구하는 절대 법칙 투자 방법의 핵심은 앞에서 말했듯 기업을 구입할 때 여러 겹의 보호막을 두르는 것이다. 포엠을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호막은 회사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기업이 지속적인 기업이 될 것인지 알아낼 수 있다. 둘째 회사의 혜자가 넓은지 알아내야 한다. 혜자가 넓다면 과거의 빅5를 토대로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믿을 만한 경영진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막은 안전마진을 크게 두고 기업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상황이 나빠져도 큰 손해를 면할 수 있다. 이 네 겹의 보호막이 바로 4M이다. 이 장에서는 네번째 M인 안전마진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안전마진을 구하려면 적절한 정찰가격을 알아내야 한다. 정찰가격을 계산하려면 4가지 수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1. 단기 EPS 2. 예상 미래 EPS 증가율 3. 미래 예상 퍼 4. 최소 요구 수익률 여기서는 PE라고 쓰시는데 저는 그냥 퍼 라고 쓰겠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찰가격을 계산하려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드릴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기업이 벌어드리는 돈을 이익이라고 하며 오너에게 이익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하는 방법이 주당순이익이다. 따라서 기업의 정찰가격을 알아내려면 미래의 EPS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한다. 이때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10년 뒤의 EPS다. 그리고 미래의 EPS를 알아내려면 단기 EPS와 예상 EPS 증가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단기 EPS가 10년 동안 예상 EPS 증가율대로 증가한다면 이 회사의 10년 뒤 EPS를 알아낼 수 있다. 미래의 EPS를 구하고 나면 10년 뒤 이 회사의 미래의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낼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다. 미스터 마켓은 EPS에 몇 가지 승수를 곱해서 기업의 가격을 매긴다. 이런 승수를 주가 나누기 수익. PE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PE라고 하는데 저는 퍼 라고 계속 쓰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미래퍼를 구한 뒤 이 수치를 미래 EPS에 곱하면 10년 뒤 이 기업의 미래 시장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기업의 정찰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미래 EPS와 미래퍼다. 다시 말해 기업의 10년 뒤의 미래 EPS와 퍼 비율을 구할 수 있다면 두 수치를 곱해서 10년 뒤 이 회사의 미래 시장 가격도 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현재의 정찰가격을 구할 수 있다. 유리구슬을 통해 미래의 운명을 예측하듯 10년 뒤 기업의 미래 시장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면 현재 이 기업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최소 요구 수익률이다. 우리는 최소 요구 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절대 법칙 투자자의 최소 요구 수익률은 15%이다. 그래서 1. 단기 EPS 대부분의 재무 웹사이트에서 EPS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EPS는 TTM EPS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과거 12개월 동안의 EPS라는 뜻이다. 이게 트레일링 12month EPS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연간 EPS를 구하려면 2021년도 EPS만 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이 8월인데 8월에는 2022년 1분기 EPS와 2022년 2분기 EPS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2022년 2분기 1분기 EPS와 2021년 4분기 3분기 EPS를 가지고 1년의 EPS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트레일링 12month E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MSN 머니에 있는 재무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항목들은 네이버 증권에 가시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증권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네이버 증권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네이버 증권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데는 stongrose.com이라고 stokrow.com이거든요. 여기 가시면 한 화면에 10개년치 재무제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년치 예측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3개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무 항목들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SN 머니에 가면은 제가 이제 테슬라를 기준으로 여기서 하는 내용을 계속 쫓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TTM EPS가 8.33달러로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분기별로 해서 더했더니 8.32달러가 나왔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단기 EPS를 8.33으로 해서 계산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미래 예상 EPS 증가율 예상 EPS 증가율은 앞에서 행한 빅5를 토대로 구할 수 있다. 기업의 미래 EPS 증가율을 예상하려면 당연히 과거 EPS 증가율 토대로 예측해야 한다. 미래 EPS 증가율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과거 EPS 증가율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자본 증가율이다.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예상 EPS 증가율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수치는 과거의 EPS 증가율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자본 증가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과거의 자기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이 매년 더 많은 초과 현금을 창출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초과 현금이 계속 증가하면 오너에게 있어 기업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는 기업의 실제 가치는 몇 년 뒤 이 기업에서 얼마의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세탁소에 10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 가게가 초과 현금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셔츠 얼룩을 공자로 빼는 것 외에 당신이 이 가게를 소유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세탁소를 계속 유지하려면 주당 순이익 전부를 사업의 도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당신은 이 투자에서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당신이 10만 달러를 주고 구입한 세탁소가 올해 2만 달러 초과 현금을 창출한다면 자기자본이 그만큼 증가한 셈이 된다. 자기자본의 가치가 늘어난 만큼 기업의 가치도 분명 늘어난다. 기업이 초과 현금을 매년 20%씩 늘린다면 오너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도 매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버핏은 2004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자본 증가가 내재가치의 증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자본 증가율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다른 증가율 모두 검토해야 가장 적절한 EPS 증가율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 여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관성과 합리적인 증가율이다.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다. 확실하지 않거나 무질서한 수출을 토대로 추측의 근거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초보자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확실한 투자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업의 예상 증가율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전문가 의견을 원하게 된다. 적어도 매 분기마다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5년간 기업의 증가율에 대해 가장 정확하다 싶은 예측 전망을 보고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조사 웹사이트들은 그들의 견해를 실어놓는다. MSN 머니는 예상 증가율을 예상 순이익이라고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MSN 머니에 가서 살펴봤는데 이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탕노우즈 닷컴을 가면 3년치 예상 수치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가봤더니 2022년은 10.6달러 2023년에는 15.2달러 2024년에는 19.7달러로 EPS를 추정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증가율을 해봤더니 36.33%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rule1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 가시면 Free Investment Calculator가 있어요. 여기에 각종 지표들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EPS 계산기 보면 초기 EPS와 현재 EPS 그리고 증가암 연수를 계산을 하면 증가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는 증가율을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법도 나오거든요. 그건 추후에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테슬라 EPS 증가율은 36.33%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과거의 근거에 구한 증가율과 전문가들이 내놓은 미래 예상 증가율을 비교해야 한다. 두 수치가 다르면 두 수치 중에서 기업의 미래 가격을 계산할 때 어느 쪽이 우리 목적에 더 부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우선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더 낮은 쪽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미래 예상 증가율보다 우리가 구한 증가율이 낮다면 과거에 근거한 우리 증가율을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구한 증가율보다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미래 예상 증가율이 낮다면 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나중에 보다 경험이 쌓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높은 쪽 증가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MSM머니에 갔더니 자기자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자기자본과 주주지분이 똑같은 의미인데 주주지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2014년에 9.12억이었고요. 2021년에 301.89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 동안 증가율을 구하면 64.86%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의 수출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3. 미래 예상법 미래 예상 EPS 증가율을 구한 다음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업의 EPS에 어떤 승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근거로 기업의 EPS가 얼마로 늘어날지를 알아내야 한다. 주당 순이익에서 주당 가격을 구하려면 적절한 승수를 곱해야 한다. 기업의 10년 뒤 주당 순이익이 1달러라면 미래의 EPS에 어떤 퍼를 곱하느냐에 따라 주당 가격이 5달러가 될 수도 있고 50달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기업을 팔 때 당신은 EPS 1달러에 대해서 5달러나 10달러인 경우에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5배나 10배를 해서 자기 사업을 판다는 거죠. 다시 말해 1퍼가 아니라 퍼가 5나 10이라면 주식을 기꺼이 내놓을 것이다. 미스터 마켓이 기업의 고속성장을 예상한다면 그는 펄을 높게 매긴다. 즉 50으로 책정할지도 모른다. 기업의 성장률이 늘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 그는 펄을 비교적 낮은 5정도 수준으로 잡는다. 물론 우리가 기업을 구입할 때는 그가 펄을 아주 낮게 매기는 편이 좋고 기업을 팔 때는 그가 우리의 기대보다 펄을 훨씬 높게 매기는 편이 좋다. 하지만 기업의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의 펄을 이용해야 한다. 펄을 구하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예상 EPS 증가율에 2를 곱하는 것이다. 즉 향후 10년 동안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8%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10년 뒤 이 기업의 펄은 약 16이 된다. 이를 디폴트 퍼라고 하자.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디폴트 퍼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퍼도 고려해야 한다. 훌륭한 기업은 모두 주당 순이익이 있으며 주당 가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훌륭한 기업에는 퍼도 존재한다. 다음에 나오는 절대 법칙 후보들의 펄을 비교해보고 이를 2005년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 EPS 증가율과 비교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상 EPS 증가율의 거의 두 배가 단기 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 EPS 증가율에 2를 곱해서 펄을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펄을 EPS 증가율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좀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들이 퍼가 예상 EPS 증가율의 대략 두 배 정도가 되는지 이해했는가? 절대 법칙 투자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은 다음 청찰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퍼 비율을 구해야 한다. 과거의 퍼와 디폴트 퍼가 다르다면 둘 중 낮은 쪽을 계산해 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민의 미래 예상 EPS 증가율이 연 24%라면 디폴트 퍼는 2 곱하기 24는 48에서 48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과거 평균 퍼는 23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48이 아니라 23퍼를 이용할 것이다. 다음 표는 내 회사의 과거 자기 자본 증가율 예상 EPS 증가율 퍼를 보여준다. 절대 법칙 투자에 맞는 증가율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증가율과 과거에 근거한 증가율 중 낮은 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절대 법칙 증가율에 2를 곱한 값이 디폴트 퍼다. 그리고 과거 퍼와 디폴트 퍼 중 낮은 쪽을 절대 퍼로 정한다. 다음의 예는 2000년을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문가가 예상한 증가율과 과거 자기 자본 증가율을 비교해서 낮은 것을 절대 법칙 증가율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2를 곱해서 디폴트 퍼 를 구하고 이 디폴트 퍼와 과거 퍼의 평균을 비교해서 낮은 것을 절대 법칙 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법칙 증가율은 과거의 증가율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예상 증가율 중 낮은 쪽을 의미한다. 또한 절대 법칙 퍼는 디폴트 퍼와 과거 퍼 중 낮은 쪽을 말한다. 절대 법칙 투자에 맞는 예상 증가율과 퍼 를 구했으니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수치를 산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는 전문가 예상 증가율은 36.33이었고요. 과거의 자기 자본 증가율이 64.86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적은 수치를 절대 법칙 증가율 36.33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2를 곱하면 디폴트 퍼가 나옵니다. 72.66 과거 평균 3년을 해보면요. 412.65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는 솔직히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적은 수치인 72.66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법칙 퍼는 72.66이 되는 것입니다. 4. 최소 요구 수익률 절대 법칙 투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은 연 15%이다. 정찰 가격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 15% 수익을 내기 위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가치는 우리 예상이 정확하고 상황이 제대로 돌아갈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연 15% 복합 수익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물론 상황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찰 가격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안전마진을 구해야 한다. 15%는 터무니없이 나온 수익률이 아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과 돈을 회수할 때 내는 소득세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내게 괜찮은 수익을 안겨줄 멋진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구입하기에는 충분하다. 간단히 말해 15%는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하면 꽤 훌륭한 수익률이며 여러 해 이런 작업을 계속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장담한다. 15%가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수익률이 이보다 낮을 것 같다면 그 기업을 사지 말아야 한다. 절대 법칙 투자의 최소 수익률은 연 15%이다. 이보다 적은 것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이제 70위 규칙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처음에 할 일은 10년 뒤의 EPS를 알아내는 것이다. 단기 EPS와 예상 EPS 증가율을 이용하면 10년 뒤의 EPS를 구할 수 있다. EPS 증가율은 몇 년에 한 번씩은 단기 EPS를 두 배로 늘린다. 이 말을 명심하면 혼동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EPS 증가율을 적용했을 때 단기 EPS가 몇 년에 한 번씩 더블이 되는지 알아내야 한다. 70위의 규칙을 이용하면 단기 EPS가 몇 년에 한 번씩 더블이 되는지 알 수 있다. 70위를 예상 EPS 증가율로 나눠서 나오는 답시 단기 EPS가 더블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단기 EPS가 1달러 EPS 증가율이 24%로 예상된다고 가정하자. 70위의 규칙을 적용해서 70위를 24로 나누면 3이 나온다. 따라서 연간 증가율이 24%일 경우 단기 EPS는 3년에 한 번씩 더블이 된다. 10년 뒤 EPS가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자. 10년 동안 더블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70위 규칙을 적용해서 EPS가 3년에 한 번씩 더블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10년 동안 더블이 약 3번 정도 발생하게 된다. 약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70위 규칙이 근사치 이므로 이를 이용해서는 완벽한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매우 훌륭한 규칙 이므로 머릿속에서 숫자 계산을 행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예상 EPS 증가율이 24% 일 경우 10년 동안 더블이 3번 정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숫자를 계산해보자. 처음 1년 동안 1달러는 2달러가 되고 두 번째 3년 동안 2달러는 4달러가 되며 세 번째 3년 동안 4달러가 8달러가 된다. 그렇다면 10년 뒤 미래 EPS는 주당 8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여러가지 숫자를 대입하고 계산식을 반복해서 연습해보기 바란다. 또한 72 규칙을 가지고 직접 계산한 것이 싫다면 내 웹사이트 계산기가 이 작업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가면 연금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의 EPS를 가지고 10년 후 EPS를 계산해봤는데요. 증가율을 36.33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72 규칙을 하면 72 나누기 36.33을 하면 2년에 2배씩 되거든요. 그래서 8.32가 5번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약 266달러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걸 좀 더 정확히 계산하면 8.32 곱하기 1.3633에 10승을 하면 10년 후에 EPS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185가 나옵니다. 차이가 약간 많이 나서 저는 테슬라의 10년 후 EPS를 185로 해서 계산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엑셀이나 계산기 가지고도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EPS에서 미래 시장 가격으로 10년 뒤의 EPS를 알고 있으면 주당 순이익의 승수인 펄을 이용해서 이 회사의 10년 뒤 주당 가격 미래 시장 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 미래 EPS를 미래 퍼에 곱하기만 하면 끝이다. 과거 퍼가 40으로 디폴트 퍼인 48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이 40퍼를 승수로 이용한다고 가정해보자. 따라서 10년 뒤 이 회사의 미래 시장 가격은 40 곱하기 8 해서 320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 EPS가 8이고 그 다음에 승수를 40을 곱한다고 했기 때문에 40 곱하기 8 해서 32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 시장 가격을 이용하면 기업의 현재 정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번에도 72의 규칙이 적용된다. 원래는 미래 시장 가격을 현재 가치화 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한 최소 요구 수익률은 15%이다. 72의 규칙을 적용하면 15%일 때 우리 돈은 대략 5번에 1번씩 2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10년 나누기 오는 2임으로 최소 요구 수익률이 15%일 때 우리 돈은 10년 뒤 4배가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찰 가격에서 미래 시장 가격까지 더블이 단 2번 발생한다. 1의 2배가 2고 2의 2배가 4임으로 더블이 2번 발생한 것이다. 당신은 1달러가 4달러의 4분의 1이라는 또 다른 패턴도 알아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 시장 가격을 알고 있다면 이를 4로 나눈 값이 현재의 정찰 가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5%가 우리의 최소 요구 수익률이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미래 시장 가격의 4분의 1이 항상 현재의 정찰 가격이 때문이다. 그래서 15% 요구 수익률일 때는 10년 뒤에 미래 가격에 그냥 4로 나누면 현재의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앞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 회사의 10년 뒤 미래 시장 가격을 주당 320달러로 예상한다면 이를 4로 나눈 가격이 현재의 정찰 가격이다. 그러면 320달러 나누기 4는 80달러다.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5%의 본합 수익률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현재는 주당 8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이 기업을 구입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수치인 겁니다. 현재의 적정 주가를 구한 거거든요. 많은 주식투자책을 보면 항상 적정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정말 간략하게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책은 솔직히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찰 가격대로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1달러짜리를 50센트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안전마진을 크게 두어야 된다. 여기서 MOS라고 하십니다. MOS를 크게 두려면 정찰 가격에서 50% 할인된 값의 기업을 사야 한다. 다시 말해 대대적인 염가 판매가 벌어질 때 이 기업을 사야 한다. 앞의 예에서 정찰 가격은 80달러였으므로 이를 반으로 나누기만 하면 쉽게 MOS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염가 판매 가격 다시 말해 MOS 가격은 40달러다. 멋진 기업을 주당 40달러에 살 수 있다면 이를 10년 뒤 320달러에 팔아서 15%의 최소 수익률을 거두기 위한 아주 멋진 완충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보면요. 10년 후 미래시장 가격은 185 곱하기 우리가 절대파를 구했었잖아요. 72.66 곱하면 13,442 달러가 나오고요. 정찰 가격은 13,442 를 4로 나누면 3,360 달러가 나오고요. 안전마진 로 계산을 하면 이것을 2로 나눈 1,680 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900달러에서 조금 빠진 89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마진 가격보다도 반값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야 되느냐 그거는 이 계산지가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증가율이 36.33%가 10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 증가율의 2배를 퍼로 삼아도 되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기본적인 가정이 10년 동안의 EPS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과 현금 흐름 증가율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성장률이 너무나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아 가격이 싸구나 하고 테슬라를 사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산의 오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 공식을 적용해 보면 상당히 현재 가격이 살만한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증가율이 50%가 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0%만 해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현재는 테슬라가 계속 매출액을 50% 이상 증가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 증가율이 50%일 때는 어떤 가격이 나오나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EPS 증가율을 50%로 하면 절대 법칙 퍼는 50 곱하기 2에서 100이 되고요. 그래서 미래 EPS를 구하면 8.32 곱하기 1.5에 10승을 하면 미래 EPS는 480이 되고요. 그래서 이 EPS 480에 100을 곱하면 미래 시장 가격은 48,000달러가 되고 이거를 4로 나누면 정찰 가격 즉 현재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 적정 가격 12,000달러가 나오고요. 안전마진을 적용하면 나누기 이하면 6,000달러가 됩니다. 너무나 높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EPS가 50%로 계속 10년 증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0%로 증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펄을 증가율의 2배로 하는 게 약간 높은 감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시장이 펄을 100 정도로 해서 가격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애매합니다. 하지만 EPS 증가율만 30%가 유지가 된다면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할리의 정찰가격 MOS 가격 투자 수익률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00년 초 할리 데이비슨을 분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수익률 15%를 내려면 2000년 초인 현재 할리 데이비슨의 주식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모든 재료를 써보면 1. 단기 EPS 예상 EPS 증가율 3. 미래 퍼 4. 최소 요구 수익률을 집어넣어야 한다. 10년 뒤 주식의 미래 시장 가격을 뽑아내자 15% 수익률을 내려면 현재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정찰 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 2000년대 초 할리의 단기 EPS 89센트 2. 예상 EPS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24% EPS 증가율 25% 매출액 증가율 24% 현금 증가율 35% 자기자본 증가율이 장기 증가율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 이므로 나는 당연히 자기자본 증가율로 직행한다. 자기자본 증가율은 24% 이므로 3년에 한 번씩 두 배가 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증가율을 살펴볼 시간이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5년 동안의 예상 증가율이 24%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24%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72의 규칙을 이용해서 24% 증가율 일때 EPS가 몇 년에 한 번씩 더블이 되는지 알아낼 수 있다. 답은 72 나누기 24 하면 3이다. 따라서 EPS는 3년에 한 번씩 더블이 된다. 10년 동안 더블이 3번 조금 넘게 발생한다. 이제 10년 뒤에 EPS를 계산해보자. 단기 EPS는 0.89달러로 시작하다. 복잡한 계산을 피하기 위해 0.9달러로 반올림하자. 90의 두 배는 180 180의 두 배는 360 360의 두 배는 720이다. 나 같은 사람도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예상한 10년 뒤 EPS는 7.2달러보다 약간 높다. 그래서 7.5달러라고 하자. 정확한 계산을 하면 7.65달러라고 하고요. Rule1 Investor.com으로 들어가면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구한 10년 뒤 미래 EPS는 7.5달러이다. 이제 미래 펄을 알아내야 한다. 디폴트 퍼는 EPS 증가율이 2배 이므로 48이다. 너무 높은 편이다. 그래서 과거 퍼 를 알아본다. 과거 퍼가 46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46을 미래 퍼 이용하기로 한다. 미래 EPS가 7.5달러에 미래 퍼 46을 곱하면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기를 사용하면 345달러라고 합니다. 2000년으로부터 10년 뒤인 2010년에 이 회사의 가격은 345달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찰가격을 알아내야 한다. 정말로 간단하다. 10년 뒤에 이 회사의 주당 가격은 345달러 이므로 345를 4로 나누면 86달러 가 된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86.97달러라고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2000년 초 할리의 정찰가격이 주당 86달러라고 생각한다. 내가 86달러에 산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 1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안전마진을 넉넉히 두어야 한다. 따라서 1달러짜리를 50산트에 사기를 원한다. 86달러짜리를 구입한다면 나는 나누기 2에서 나는 43달러만 지불하기를 원한다. 이제 미스터 마켓이 현재 할리의 가격을 얼마로 부르는지 살펴봐야 한다. 할리의 가격은 2000년에 29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나 가격을 적게 부르고 있는 거죠. 즉 우울증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신나는 질문이지 않은가. 내가 머릿속으로 현재 29달러에 사면 얼마를 벌 수 있나 계산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내일 할리를 주당 29달러에 사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10년 뒤 345달러에 판다면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다. 할리를 29달러에 사서 10년 뒤에 345달러에 판다면 29달러에 더블을 몇 번 해야 될까? 내 수학능력을 감안해서 29달러를 30달러로 반올림하고 더블을 시작한다. 30에서 60 60에서 120 120에서 240 240에서 480 480달러는 345달러보다 너무 높죠. 앞의 240달러보다도 너무 낮다. 345달러는 둘이 중간쯤 되므로 10년 동안 더블이 3.5회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그럼 몇 년에 한 번일까? 10을 3.5로 나누면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다. 3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에 가격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나는 72 규칙을 통해 연 24% 일때 3년마다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3년이 최 안 되는 기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수익률이 24% 이상이라는 의미다. 26% 정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까지 72 법칙을 이용하면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할인된 거래가 29달러에 사면 10년 뒤 345달러에 팔 때 수익률은 약 26% 되는 것입니다. 즉 안전마진을 충분히 두고 주식을 사면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주식투자 절대 법칙에서 주식의 정찰 가격 즉 적정 가격 을 어떻게 계산 하고 안전마진을 어떻게 두어서 싼 가격 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복잡한 수식이 안 나오고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치 연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적정 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적정 가치의 반값이 되는 값에 주식을 사는 게 키포인트 입니다. 항상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정 가격보다 높아졌을 때는 절대 주식을 사지 말고 적정 가격보다 반 정도 됐을 때 반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적어도 30에서 50% 할인됐을 때 주식을 사면 손해보는 일이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어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이 되는 거고 확실하게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적정 가격이 15%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을 했는데 반값에 사는 거니까 15% 이상의 수익률을 무조건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적정 가치 구하는 것 가치를 시청자분들이 알랐으면 좋겠는데 몇 명이나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주식 투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적정 가격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가 정말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에서도 적정 가격을 구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책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처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셔서 꼭 이 내용은 어렴풋이라도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하느냐와 모르고 대충 투자를 하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